안녕하십니까 낭만연구실입니다 또다시 소개시켜 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EMS 탑권하고 같은 종류의 형태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총 모양이 아니라 전동건에 쓰이는 배터리 케이스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정 조이스틱이고요 A버튼 B버튼 C버튼 셀렉터 스타트 그리고 무선신도 채널 잡아주는 스위치고요 그리고 객받이 속도를 조정해 주는 수동 자동 모드인데 사실 수동과 자동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제품은 총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전동건 주로 전동건에 부착을 해서 전동건 배터리와 직접 연결해서 직접 쏘는 겁니다 쏘게 되면은 당당당당당 여기서 기어 박스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래서 지금 소리를 크게 낼 수 없고 그 전동건 자체가 공탄격발하게 되면 수명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시간 지나서 자체적으로 세미 전동건 기어 박스와 그리고 반동을 좀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단 전동건 자체의 배터리는 제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게임은 가능해요 신기하죠 이대로 그대로 들고 똑같습니다 0점을 잡는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메스 타건과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센서하고 똑같이 읽혀집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이 고글 안에 이름은 모르겠네요 암튼 스코프를 내려다보면 제법 0점도 잘 맞습니다 이걸 보고 게임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거죠 굉장히 신박한 물건입니다 집에 계신 세미 전동건 세미 전동건 세미 전동건도 아마 약간의 개조를 하시면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뭐 실제 총기에도 달린 장치이기 때문에 위화가 못합니다 일단 한번 제가 일단 지금 영상을 잠깐 쳤고 게임 플레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할 게임은 하우스 오브 데드죠 구형 1탄입니다 여러가지 게임을 사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보이시죠 M4RIS 제 직접 전동건이죠 M4RIS로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정전을 얻는 버튼도 있습니다 스타트를 했고요 게임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격발은 자동모드로고요 A버튼 이 부분이 재장전하는 버튼이고요 총은 이렇게 잡고 합니다 전 아쉽게도 지금 스코프를 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네요 잘되죠? 지금 레이저 도트와 타겟이 잘 맞고요 자동 격발이 가능합니다 기간종 컨셉이니까요 지금 카메라를 앞에 두고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권총하고 다른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하기 수월한 것 같아요 참 이게 신박한 물건이에요 몸가는 그렇게 사실 비싸지 않지만 해외 물건로 오는 물건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죠? 권콘들을 개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이게 물건들을 잘 만들어주지 않아요 한국에 조이트론 이라는 게임 회사가 있죠 혹시 이 영상을 좀 감기자분들이 보시면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도 국산 제품을 쓰고싶은 마니아입니다 이런 물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죠? 해볼만 합니다 이게 진동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리가 시끄러운 부분을 감안하고 해 주시면은 상당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진동까지 느껴진다면 더 좋겠죠 집에서 즐기는 자기가 즐기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도 플레이를 할 수 있다니까 상당히 인체로운 물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죠? 재밌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보시는게 더 재미있죠 참고로 아까 그 권총이죠 그 부분과 같이 2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재밌는게 꺼야 되겠는데 꺼야 되는데 자동은 격발되니까 좀 제법 풀리기가 쉬워지네요 여러분들은 좀 보기좀 지켜보실까요? 아우 재밌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좀 보기좀 지겨우시죠 예 그냥 생각없이 봐주시면 됩니다 아 한마리 죽었네요 자동소청으로 하니깐 자동소청으로 하니깐 자동소청으로 하니깐 자동소청으로 하니깐